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 설립자 고 최자실 목사 은혜와 축복의 영상 세계 최대 교회와 기도원 설립 이 영상은 순복음 위드교의 허락을 받고 올리는 영상입니다. 요아 아라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양식 요한복음 20장 22절 성령을 받으라 고 최자실 목사님을 추모하며 최자실 목사님은 사위 조인규 목사님과 함께 세계 최대 교회와 기도원을 세운 지적의 여중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또 이겼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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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양식 빛으로 인도하니 하루 생활하기 전에 성경 봅시다. 우리 전도가 선국 행진곡으로 영광을 달리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도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사랑합시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전도합시다. 마귀들을 물리치며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전도하다가 영원한 저 천국에 함께 갑시다. 분주마다 시간나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달마다 선교하면서 해마다 봄사에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찬성하며 선교합시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전교하다가 영원한 저 천국에 함께 갑시다. 이 찬성을 올려가지고서 식사 때 아들, 딸 손잡고 하면 입으로 전도, 전도 시인할 때, 선교, 선교 시인할 때 그 자녀들은 전도사가 될 것이오, 목사가 될 것이오, 선교사가 될 것이오, 장롱이 될 것이오 다 주여 반열에서 일하는 귀한 자녀들의 축복받으시기를 예시로므로 주관합니다. 아멘 비록 부족하고 무너실지라도 이전 아버지와 아들딸 사이가 됐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화목을 다시 한번 부어줄 줄 믿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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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아멘 목사 최자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승리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신 본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로 성장하기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헌신하여 주신 공로가 커므로 이에 본교회 창립 3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이 피해를 드립니다 1989년 6월 2일 예수교에 대한 하나님의 생회 예의도 승부금교회 당회장 목사 조용기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버지 내 평생 소원이 고픈 주의 일하자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법는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아멘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를 너무도 사랑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